와 10초 전 오 이거 생각보다 안 높네요 377배 도 해보겠습니다 377, 378배 도 자 첫 번째 고간 일단은 체결하겠습니다 네 팅만 더 세 팅! 또 한 팅 가지고 지난번쯤 그래라 실수하면 안 되니까 본전 한 팅 아래에다가 걸어놓겠습니다 아이씨 본전 정말 올바른 행동을 추겠구나 아주 올바른 행동을 추였어요 377.505에 한 번 다시 하겠습니다 갈 차트가 아니라니까 체결 됐죠 다시 한 번 더 20T 보유자의 영역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2호에 부분 청구라고 나머지 아 2호 찍었는데 조금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2호는 청소가 아닙니다 나머지는 376.75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팅 아 이거 안주비 야만치다 진짜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니네 한 팅이네 또 한 팅이네 내가 청사를 376.75에 대놨는데 여기 저가가 80이야 또 한 팅이야 청사를 18팅으로 잡아야 되나 이것도 본점 중이다 오바이트 할 거야 진짜 자 여기서 몇 분 내로 이거를 못 깨면은 추가적으로 올라간다고 보고 정리하고 아침 시초과 배면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거는 25에서 정리 다 할게요 30분 지나고 난 뒤에 다시 지켜보고 한 번 더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25에 일단 요청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초과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